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늦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지도에 이렇게 붉게 표쌌 지역은 내일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, 청주와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 반면 동풍과 바로 맞닿는 동해안만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내일 내륙의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내일까지 강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길게 이어지겠는데요. 또 오늘 발달한 태풍 남마돌이 사실 북상하면서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경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다가서겠습니다.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내일 내륙에서는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. 주말부터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마칸대식입니다.